열심히 하긴 했는데 항상 초기화래요. 맨날 하고 됐어 이 정도면 오늘 목표는 했어 이러고 다시 집에 갔다가 다음날 오면 내가 어제 뭐 했지 해볼까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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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8분의 표기 기준으로 세면은 음, 다, 음 아 그러네요 어 네 그래서 여기가 중간에 얘 때문인지 짧아요 제가 이걸 좀 일찍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무조건 한 바퀴를 유지하려고 하셔야 되는데 살짝 빨리 들어가려고 하시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지속은 아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잘 결국에 음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인식하시고 얘를 좀 늦게 뗀다고 생각하시면 겹치는 곡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앞을 일단 먼저 보시면은 이제 속도 올려있는 앞에는 흐름 괜찮고 이 부분부터 어 이제 조금 박자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르르바투랑 악상을 좀 같이 쓰셔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네 지금 너무 박자를 맞춰서 가려고 하시는 게 있어서 조금 이제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박자 잘 맞추시는 거 좀 빠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속도 자체가 빠르기보다는 이제 편을 넣는다고 생각하고 네 원하는 그 느낌을 네 이 안에서 조금 더 밀어주고 커지는 거 조금 더 이 안에서 조금 더 밀어주고 커지는 거 일단 여기서 작게 시작하는 거 잘하셨는데 저는 여긴 너무 안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줄이면은 코르티심으로 이어가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져요 네 줄이긴 하는데 조금 아 코르티 피아노래서 나도 잘 안 된다고 이 정도만 줄 네 네 이 폭이 이만큼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페달이 아 맞아 바꿨어요 제가 이렇게 치고 싶어 했던 그 음원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약간 천둥 소리 비슷하게 나는 게 저는 듣기가 좋더라고요 페달 때문에 스타카토가 못 칠 수 있어요 스타카토만 조금 더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페달을 똑같이 쓰더라도 페달을 똑같이 쓰더라도 특히 이런 부분에서 그게 고민이었어요 저도 들렸거든요 이게 너무 flipping 이제 ало Sparte 단호하게 이렇게 잡아채고 네 맞아요 페달이 들어가도 스타카토는 해주셔야 할ма 어차피 바뀌는 부분이라 저는 막 엄청 길게 가지 않으셔도 될 거 같거든요 이렇게 치셨을 수도 있고 이게 스타카토를 하고 끊는다고 생각하고 페달하고 같이 덜어내실 수 있거든요. 만약에 페달을 덜어내면 더 채워서 가셔야 돼요. 의식해서. 끈소리 때문에 어색하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. 저는 이 세게 뒤로 보내주듯이 가셨으면 좋겠거든요. 그냥 이렇게 빠져버려요. 혹시 이것도 의도하신 건가요? 아니요. 급한 마음이 아닐까요? 끝을 버리는 습관인 것 같아요. 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해 되시죠? 이걸 더 밀어서 좀 더 강하게 간 다음에 피하는 것 같아요. 네. 이거예요. 그러니까 첫음을 잡고 두 번째를 살짝 뺀 다음에 왜냐면 두 개 연결되어 있잖아요. 그 다음 다시 밀때는 제가 다시 밀어요. 혼자? 그쵸. 그래서 그래야 피아노랑 훨씬 더 될 것 같고 이게 애매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여기도 하나 없이 한번 보내볼까요? 여기도 똑같아요. 앞이랑 똑같이 두 개 묶고 세 개 키운다고 생각하면 전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. 조금 더 채워서 뒤에 가 더 커져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미는데 뒤에 푸르셨다고 또 한 번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지금은 안 커지니까 똑같이 가졌어요. 여기 뒤에 있는데 더 커져야 돼요. 약간 물통불통하게 하는데 계산하면 느껴졌어요. 그렇죠. 제일 좋았어요. 여기 그리고 여기도 맞아요. 크레센터 가셔도 되는데 거기 아까 들리시더라고요. 일부러 좀 띄웠어요. 이게 폴 정도가 없어서 하고 원래 이래야 되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줄이신 네. 근데 좀 이상해요? 어색했는데 어색해졌어요. 쭉 크레센터가 아니라 약간 줄여서 하는 식으로 이게 좀 너무 크다고 생각하셔서 큰 게 아니라 뭔가 클 줄 알았는데 안 크지? 약간 약간은 변화를 보는 변화 여기서 약간 부드러워서 여기서 약간 부드러운 게 약간 예고편? 네. 그러면은 의도는 괜찮고 남의 정. 좋아요. 좋은데 이 밸런스를 좀 잘 유지하는 것 같아요. 네. 이미 커진 상태예요. 그렇죠. 그리고 이거 맞죠? 여기서 이거는 맞죠? 저는 이 정도 그리고 제가 줄이는 만큼 다시 키우거든요. 정확하게는 네. 따란 이 솔에서 살짝 줄이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거 같아요. 어떠세요? 생각을 못 해봤어요. 네. 이 부분이 지금 다 좀 걸려요. 그래서 따로 역시 따다다다다 안 찍어도 돼요? 하긴 했는데 그렇게 오래하지가 않아요. 왼손 먼저 일단은 올라가려고 미리 하셔야 돼요. 여기서 어, 맞아요. 그게 저예요. 엄지를 여기까지 오시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점점점점 기어 올라가서 엄지의 착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번도 조금 높아요. 1번만 높을 수는 없어요. 이상하죠? 모양이 2번도 높은 상태에서 가면 조금 가깝게 아직은 좀 이렇게 미는 게 있긴 한데 저 보시면 생각보다 이동이 없죠. 에너지도 뒤로 보내고 이 가운데로 채워서 힘 빼고 올라갔습니다. 마지막에 이렇게 안 되게 제일 좋았어요. 오른손 해볼까요? 얘도 마찬가지로 뒤로 뒤로 채워서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살짝 살짝 올려서 처음을 이렇게 얇게 시작해서 그런 쪽이 퍼져야 돼요.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. 미라고 그래서 더 채워서 제가 여기 이렇게 딱 누르는 거 있을까요? 반대로 이 부분을 채워주셔도 돼요. 미를 채워 미랑 다르게 미를 더 줄까요? 그렇죠. 코어가 안정적이네요. 네. 어차피 저기를 박다를 좀 쓰는 부분이에요. 이렇게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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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좁게 해가시고 자꾸 뒤들려고요. 첫음 그렇죠. 오늘 마지막에 급하게 떨어지는 다다다다다다다 잘 무제 1,3을 여기서 위치할 수 있어요. 여기 좀 더 넣어도 괜찮은데요? 괜찮은데요? 배, 파, 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마찬가지로 없어야 돼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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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? 제일 좋았어요. 그리고 선생님 질문한 게 있었어요. 페달 떼는 게 제가 너무 많이 어색해요. 이상해요. 발도 천천히 이렇게 두꺼운 지금 이런 느낌으로 지신 것 같아서 발을 스타카토처럼 저희 비창의사 같은 것처럼 탁 대면 안 되고 아 잠깐 두 번째 것도 제가 딱 딱 늦게 들어가요. 맞네요? 안 좋게 들어가요. 잘 들어보시면 얘를 동시에 밟는 거랑 치고나서 밟는 거랑 조금 더 조금 더 깔끔하네요. 아 네 맞아요 손 제 마음에 붙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? 그거는 조절을 계속 일단 손부터 한번 해볼까요? 베이스가 너무 크지 않았어요 방금 제일 좋았어요 요만큼만 잘못 들어가도 소리가 약간 섞이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귀를 듣고 조절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 그 다음에 항상 동시에 페달을 쓰게 되면 생각보다 좀 늦게 들어가야지 깔끔하게 소리가 됩니다 아까 물어볼 게 있었는데 아 맞아요 손 넘기는 과정에서 이걸 버리시더라고요 전부 다 버리시더라고요 이렇게 넘어가셔야 되는데 아 그랬어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파악 치고 내가 여기를 차례를 하고 있는지 차례를 오른손은 넘기고 나면 낫거든요 도향 연습을 하는 것도 있고 음을 버리지 않고 넘기려고 하는 것도 두 가지 연습해서 얘를 좀 생각하고 반복 연습해 주셔야 돼요 뿌리지 않는다는 게 꾸욱 이거는 뭐하냐 월광을 다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? 어 네네네 이거는 페달은 못했고요 네 간신히 여기까지 왔거든요 많이 보셨는데? 근데 어설프게 봤어요 해볼게요 어 네네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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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생긴 부분 있죠? 연결이 되어있는 부분이라서 쭉 하시네요 여기도 그랬죠? 그러면 왼손에서도 이 부분이 나와요 이 화음에서 다 끊으시더라고요 똑같이 누르면 위에 옆에서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음줄로 연결되어있는 부분은 전부 다 다 묶어서 연결이 되도록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두 번에 나눠서 내린다고 생각하실게요 오른손이 여기부터 조금 오타그랑 이런 게 많아지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딱딱딱처럼 처리하실 거든요? 근데 이런 식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럼 악기 중심을 잡아서 뒤에는 이렇게 계속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뒤로서 똑같은 느낌이에요 부분의 느낌을 살리는 게 중요해서 그게 어려운 곡이고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